자, 잠깐 맨 첫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모든 세포 안에는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변질이 되면 작동이 안 되듯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세포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질병이란 것은 우리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변질본도 질병이 커요. 모든 질병이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뇌병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관련된 것이다.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을 해야 한다. 자,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무슨 원인을 알아야 된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는 거야?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마침내 모든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보다는 무엇을 이루게 된다? 치유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비정상으로 변했더라도 집돼지는 비정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집돼지는 유전자가 회복돼지를 거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산으로 가면 집돼지에 그 거져있던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다시 펴져서 다시 송곳니가 나와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확실한 이상 여러분의 모든 변질된 암세포나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세포들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 대면적 환경으로 가야 된다. 외부적 환경이 변해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보다도 내면적 환경이 외부적 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똑같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내면의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는 변합니다. 이 내면의 환경은 무엇이다? 결국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 환경이나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자, 이 컵에 우리 반 잔 받겠다. 애개개 반밖에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직도 온 거예요. 반이나 남았어. 그러면 벌써 기분이 달라요? 같아요? 기분이 확 다녔다. 긍정, 부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 기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이 확 바뀌었어야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은 바뀌었는데 내면적으로 안 바뀌면 유전자가 회복될까 안 될까? 회복됩니다. 이제는 외부적 환경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그렇죠? 이제는 물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복근 산소 공급은 어제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완전히 변하고 이 변화야말로 환경의 변화야말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만을 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틀림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 그 나쁜 환경 때문에 변질됐던 유전자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전자가 점점 변하면 아무리 악한 암일지라도 순한 암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정상으로 변하기 시작됐습니다. 네, 좋았어요. 누가 제일 긍정적인가 지금 그렇죠? 긍정적이 되세요. 강의실에서부터 여러분의 긍정적인 선택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유전자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옛날 유전자의학이 아니고 구성 유전자의학이 나타나서 유전자는 변질된 후에라도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나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대결에다 육군으로 가는데 저는 해군으로 갔습니다. 해군, 그래서 군인들은 일단 들어가면 뭐 받아요? 군인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신병들은 신병훈련소 가서 상당히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계급작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방금 졸업하고 군대에 가면 중위였습니다. 군인관. 그런데 육군은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훈련을 받는 동, 많은 동 하대요. 그런데 웬걸? 해군에 갔더니 아주 그냥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러냐? 보러 봤더니 해군군인과는 해병대도 가야 되니까 해병대는 개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병대도 갈 수 있으니까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두 달 동안 반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훈련을 받은 게 없어. 이야, 정말 힘들대요. 힘든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할 게 훈련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질병 지금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제부터 훈련이 시작됐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그래서 저는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두 달 동안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기생들 두 달 내내 아, 더러워서 육군 갈 걸 아, 참. 괜히 해보나다. 맨날 부정적이야.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리고 늙어.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 웃으면서. 웃으며 산다는 것은 무선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단 환자들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나는 안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안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을 수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뭐예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박차 끝이 뭐예요? 밀어내야 돼. 시끄러워. 조용히. 나는 뭐예요? 나을 수 있어. 왜? 유전자는 회복된다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 이왕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살면 즐기면서 투병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 그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가능하면 박수 치고 함성 치고 웃으면서 하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에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나는 뭐 할 뿐이요? 선택할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해? 긍정적이 돼도 되고 즐기기로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속에서 변화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유전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몸 속에 어느 곳에 어떤 암세포가 생겨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도 우리가 우리의 T세포를 그 암세포 쪽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T세포가 암세포를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꺼져있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어.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은 우리의 뭐예요? 선택을 기다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은 악착같이 작정하고 뭐예요? 즐기기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결심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날 거고 하아 그러면 점점 악화됩니다. 악화, 악화, 계속 악화 그래서 여러분이 악화되고 싶은 분은 안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선택만 하세요. 그래서 선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이 군대 생활 그때는 3년이었죠. 그 3년간을 참 즐겁게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했을 때를 옛날로 돌이켜보면 이야, 재미있어 왔어요. 참 좋았습니다. 저는 해군이니까 주로 진해에서 보냈는데 그 진해 생활이 아주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뭐예요? 아, 지그지그해서 돌이켜 생각만 해도 유전 같고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일을 현재 생각해도 현재의 영향은 그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긍정적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켜지면 이 2만여 가지나 되는 여러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꺼져야 되며 또 어떤 유전자가 그 다음에 켜져야 되며 또 언제 꺼져야 되며 이 조절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거는 의사도 할 수 뭐예요?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으로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유전자의 조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선택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질려면 이 꺼진 전등이 켜질려면 이 꺼진 컴퓨터가 켜질려면 뭐가 꺼졌다가 켜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이 현대의학 오늘의 현대의학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뭐게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너지 유전자는 모르지만 맨날 에너지 얘기만 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의학이 그게 한방이에요. 한방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한방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네? 네, 기라고. 이 기를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힘입니다. 힘입니다. 이 기를 또는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힘역자의 힘 힘 힘, 에너지 무거운 것 들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힘은 무슨 역이라고 그래요? 근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해요. 근육 가지고 유전자 조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무슨 힘입니까?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이 에너지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글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 그 말은 엔돌핀이 생산이 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엔돌핀이 생산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받지를 못했다. 네. 그러면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 또는 암 환자들은 무슨 유전자가 꺼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T세포에서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 꺼졌다는 상태는 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 힘을 못 받고 그것이 근력을 못 받고 있다는 그것이 중력을 못 받고 있다는 그것이 무슨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걸려 있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힘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무리 힘내라고 그래 봐요. 소용 그 친구가 어떻게 되면 힘을 받아요. 어떻게 되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어떻게 되면 꺼졌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조금 켜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자꾸 힘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맛있는 거 사줘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뭐를 주면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면 힘이 나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야완견들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발을 내면 개가 유전자가 팍 꺼져요. 조금 있다가 뭐예요? 괜찮아 이리 와 하고 사랑을 좀 팔딱 거리고 팔짝 팔짝 뛰고 달려요. 결국 힘의 본질은 뭐구나? 힘의 본질은 뭐구나?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사랑을 주면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이 유전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이 기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의 소통이 뭐예요? 안 된다. 왜 안 돼? 기가 뭐예요? 막혔어요. 기가 막힌 게 뭐냐고 물어보고요. 저는 옛날부터 한방에서 기라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제가 이 고대학 들어가서부터 여기 뭔가 있는 것 이게 뭔가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제가 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 선생님들만 만나면 제가 한방에서는 귀에 소통이 안 돼서 병이 생긴다. 그러면 귀가 소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까? 귀가 귀가 막힌다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귀가 막힌다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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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려면 첫째 뭐부터 알아야 돼? 귀가 뭔지부터 뭐예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귀가 뭐냐? 자 금방 귀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귀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귀의 본질은 사랑이야. 그러면 귀가 막힌다는 말은 뭐가 막힌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막힌다는 말입니까? 즉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면 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귀가 넘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귀가 넘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저 사람 생기가 생기가 넘친다고 그래요. 생기가 병들어 있으면 뭐가 죽어 있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생기의 문제야.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 사랑 이라 그러면 사랑이 맥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을 막는 거 사랑을 막는 거 증오죠 증오 여러분 사랑한다 캐사타가 갑자기 뭐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무슨 마음이 올라와? 증오심이 올라와요. 증오심이 올라오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나 원참 나 원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 원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요? 죽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때까지 사랑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미워서 사랑 그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꺼져서 죽을 맛이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랐지만은 알았습니다. 벌써. 맨날 기 막혀 죽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요. 왜 암 환자들의 T세포 유전자가 꺼져 있었어요? 기가 막혀 죽겠다는 소리가 한 몇 년 나와서 안 나왔어요? 왜 기가 막혀 죽겠다는 소리가 자꾸만 나왔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터져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 우선적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왜? 부정적이니까. 그렇죠?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채웠어. 그러면 계속 뭐예요? 그 더러운 년이 나를 찾다고. 삶 맛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죽어버릴까? 맨날 그 부정적인 생각, 매일매일 내 생각의 선택이 부정적이에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내 유전자의 상태가 확 바뀌어요.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맨날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꾸 병원에 가서 약 타먹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알고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현대의학은 참으로 어리석은 의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식으로 의사가 될 수는 뭐예요? 해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환자를 약으로 치료를 해도 환자에게 이 약으로 당신의 병은 뭐예요? 낫는다는 말을 못하는 의사야. 그거 하면 안 되는 의사야. 그만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의사를 하려니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런데 환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 자기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약으로 낫는 건 없다. 약을 먹어봐야 약이란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증세만 완화시켜주는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걸레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중요하다. 기, 곧 무슨 기? 생기. 생기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생기를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기를 받아야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데 이 생기를 받는 것은 뭐를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참 이상하다. 사랑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어디서부터 받아요? 내가 아프니까 엄마도 걱정이었어.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다 부정적이야. 아, 이거 큰일 났네. 다 이러고 있어.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뭔데? 생기. 생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휴, 어떡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일만 생기지? 그냥 전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이야. 그러면 이 환자는 생기를 받아야 돼.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받죠? 어쩌냐고요, 제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다 망가지고. 지금 심지어 스티븐 호킹스라는 이 세계,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한 달 전에. 2030년이면 지금부터 뭐예요? 30년 후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구를 떠나요.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돼요. 그래서 날씨고 모든 것이 오염되고 해서 더 이상 지구에서 살기가 뭐예요? 어려워집니다. 어쩌냐고요, 제가 별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늘에 강이 흘렀다고요. 무슨 강? 은빛 나는 강이 있었어. 그걸 은하라고 그래요. 강이 있어, 지금 저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상상조차도. 내 평생 저 은하수를 보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환경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사실 세월이 갈수록 환경의 변화는 더 빨리 변해요, 천천히 변해요. 더 빨리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내면적 환경을 철저히 긍정적으로 호소해요. 이것은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 안 걸린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면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계속해 가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그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암환자가 되질 않는가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암의 무슨 현상?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T세포라는 우리의 면역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몸 안에서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찾아가 그러면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우리 사람도 이거 안 배우면 모르는데 이 세포가 뭘 알아요? 세포가 의과대학 가서 공부해서 그런데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암세포 쪽으로 T세포가 싹 가요. 가서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가면 여기 들어있던 유전자가 뭐예요? 탁 켜져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물질 생산한 전자가 탁 켜져요. 켜주는 것은 힘이야. 에너지야. 그 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게 안 켜지는 때는 언제 안 켜져요? 기가 막혀져요.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안 켜져요. 켜진 것조차도 어떻게 돼? 꺼져요.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켜져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분노, 두려움 이렇게 되면 이거 꺼져버려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너무 쎄게 두고 보자. 내가 병단에 나으며 나가서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 증오심이 가득한 이상 유전자는 켜질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질려면 이 꺼진 유전자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 어디로부터 와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사들도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몰라도 내 자신은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를지라도 누군가가 이걸 감아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 T세포를 어떻게 해? 리모트 컨트롤. 그렇죠? 리모컨을 해서 암세포 쪽으로 보내고 그 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뭘 보내? 생기, 사랑을 보내가지고 이 T세포 유전자를 켜가지고 결국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또는 내가 암 환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귀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또 내가 암 환자가 됐더라도 이 암세포를 죽여서 나를 치유해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지 그것은 내 의지 아니요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어떤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 그 어떤 뭐예요? 의지 의지를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뜻 그 뜻이 있어 뜻에서 아 저 상구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안 돼 그러므로 상구에 뭐예요? T세포를 빨리 보내자 암세포도 그래서 보내서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처리해 주자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내가 모르는 그 뜻에 의하여 내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란 게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 주자는 뜻이에요? 나를 죽이고 싶은 뜻이에요? 살리고 싶은 뜻이에요? 살리고 싶은 뜻이에요 나를 도우고 싶은 뜻이에요? 방해하고 싶은 뜻이에요? 도우고 싶은 뜻이에요? 돌보고 싶은 뜻이 있어 나를 나는 모르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주 속에는 어떤 에너지 어떤 의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돌보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돌보고 싶은 뜻을 뭐라 불러요? 돌보고 싶은 마음 그 뜻이 사랑이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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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알아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기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엄마는 엄마가 누군지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아기를 돌봐 그걸 뭐라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긍정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 뻥이야 그러면 누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하는 투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병은 내가 알아서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나의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돼 있어도 인간의사의 힘으로는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그 힘 기의 정체를 모르니까 내가 사랑 속에 있고 이 사랑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안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 투병이 어떻게 돼요? 뭘 먹으면 될까? 여러분 여기 음식이 어때요? 싱거예요? 짜요? 네?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그렇죠? 자 싱겁다 손 좀 싱겁다는 분은 안 계세요? 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 음식 다른 건강식보다는 짭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소금을 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300이 있다 흰소금 흰설탕 흰밥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 소금에 대해서 이상한 그래서 병 걸리면 뭐예요? 무염식해야 된다 저염식해야 된다 소금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몸에 아무리 필요해도 적당한 양 이상을 초과하면 소금 어떻게 돼요? 그건 세포에게 해로워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소금은 많이 먹을수록 뭐요? 좋다 특히 어떤 소금 대쪽 속에 넣어서 천도 이상으로 구우면 뽑는다는 게 그거 뭐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없앤다 결국은 소금 먹는 거야 그걸 천도 이상으로 굽는다고 해서 소금이 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소금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모든 불순물만 제가 하면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자꾸 그런 소금을 약인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병이 병을 나게 할 수는 없구나 아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결국은 아하 내 병은 뭐에 따라서 회복되겠구나 기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기의 본질은 뭐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맨날 어떤 사람들은 뭐 참깨가 어떠니 들깨가 어떠니 개똥숙이 어떠니 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뭐에 대하여 생각이 옅어집니까? 생기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첫 강의부터 지금 계속 여러분의 유전자 유전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유전자가 지금 변질된 상태에 있으니까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유전자만 회복되면 내 병은 뭐예요?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은 우리 뉴스타센터 여러분 맛있다 라는 것도 생기를 나게 해요 안 나게 해요 뭐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제일 함께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그렇잖아요 뭐 맛있는데 그럼 생기나요 안 나요? 생기나는 거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강식 그러면 맛없기로 맛없는 음식이 건강식 저는 그거 별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음식을 여기서 잡숴보시고 야 이거는 너무 짜다 이건 너무 맛이 너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맛없게 먹고 놔라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건강식 이래도 뭐가 좀 있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야 이거 맛있다 여러분 우리 국 뭐 이런 거 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맛이 있어서 탈이다 나는 맛없는 데로 가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들은 음식에 너무 집착 가버린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이 속에 뭐가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그게 사랑의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암세포가 죽이고 이렇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 내 몸을 책임지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를 정말 돌보고 싶은 어떤 뜻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 우주 속에서 나를 뭐예요? 나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돌보고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우러나옵니까? 고맙다 그게 뭘까? 그 사랑이란 게 뭘까?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감사해지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기뻐지고 그러니까 박수가 나오고 유전자가 켜져서 엔돌핀이 나와서 함성이름하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치유력이 있다 이렇게 자연치유 그러니까 자 우선력 자연 치유력 자연치유 자 자연걸음 뭐예요? 이 우주를 얘기합니다 이 우주 속에 뭐가 있다? 우리 유전자를 치유해 주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구나? 사랑이구나 놀랍죠 그렇죠? 자연치유 자연치유 이 치유를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말이 뭐예요? 미국말로 힐링입니다 힐링 력은 뭐예요? 미국말로 파워입니다 자 이 자연 속에 이 우주 속에 자연치유력 치유력이 있다 힐링 파워 그것은 뭐라? 이 자연 우주 속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그래서 이 자연치유력 힐링 파워 치유력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무슨 력이라고 그래요? 생명력 여러분은 생명력으로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한방에서 말하는 기로병 확실해져죠? 그러면 이 자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우주 속에 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분석하면 사랑 속에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한 번 다 분석을 해요 사랑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랑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 속에는 거짓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실해야 돼 그렇죠? 진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하면 안 돼 반드시 선해야 돼요 선 사랑이 더럽고 아니꼬면 안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자연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야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 자연을 만든 사랑이라는 것을 자연을 아름답게 막 꽃 꽃 꽃 꽃 꽃 피어있는 거 보면 뭐예요? 아우 뭐 아우 꽃 봐 아우 생기 나요 안 나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생기가 노고 아름다운 음악 조수미가 노래하는 것 다 들은 뭐예요? 우와 유전자 켜지 않게 그 아름다워 또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이 압니다 아는 것 압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뭐를 알아야 힘납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 힘나요? 안 나요? 박수가 박수 심심이 되어서 힘나는 거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뭐를 알아서 그래? 진리를 아,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변질돼서 질병이 발생했을지라도 이 환경이 다시 회복되면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회복돼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결국 뭐를 안 거예요? 진실을 안 거예요 아, 이게 진실 거짓을 알면 힘 빠집니다 그렇죠? 그 자식이 나를 사기쳤구나 힘 빠져, 빠져 네, 나를 대신으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은숙 씨를 사랑합니다 은숙 씨 생각은 어떤 씨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원히 은숙 씨만을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은숙 씨가 뭐라 그랬고 저도 박사님을 사랑 안 하는 척 하기 싫습니다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와, 여러분 이 사람도 나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구나 를 알게 되면 힘 나왔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를 하다가 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 그것을 아는 순간 생기가 뭐예요? 폭발의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아하, 이 우주 안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그 위대한 어떤 분이 나의 모든 유전자를 다 상세히 알고 있으면서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유전자 켜질 일이에요? 꺼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강의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눈으로 보려면 뭐를 보면 돼요? 꽃을 보면 돼 여러분 전 나가시면 여기 산책로를 쭉 내려가시면 그 꽃이 피어있으니까 무궁화도 많이 피어있고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시면 하얀 무궁화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산책을 갔다가 우산을 쓰고 산책을 갔다가 하얀색 무궁화가 피어있길래 우리 여기 본부장 은숙 씨가 요새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막 힘이 빠져가지고 어떤 분이 또 부산에서 오셔서 가고 바람에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꽃거만 안 되지만 오늘은 할 수 없다 한 송이도 것 같아요 아 이 꽃 때문에 오늘 자기가 살았대 힘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보고 그거를 알게 되면 힘나요 안 봐요 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은 여러분 다 엄마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엄마 아닌 사람도 있긴 있네 사랑을 표현해주면 생기가 난다는 것은 이상구 박사 강의를 안 들어도 이미 본능적으로 다 뭐요?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애기 애기가 이제 조금 엄마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엄마는 가능하면 이 애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 알려주고 싶어 또 애기는 그거를 알수록 더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기는 엄마한테 할 수 없고 엄마만 애기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까꿍 엄마가 애기 보고 애기가 어떻게 엄마 보고 까꿍 엄마 까꿍 까꿍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기 보고 까꿍 그 사랑을 주는 것을 애기가 받으면 그것을 의식을 못해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내가 뭐예요? 의식할수록 그거를 알수록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 뉴스타트 센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나를 뭐예요?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여기에 와 있도록 어떻게 해? 와 있도록 이끌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자꾸자꾸 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예요? 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만하고 감사하 감사하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점점 뭐예요? 정상화돼 점점 정상화돼 점점 정상화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 여러분이 알아서 죽여요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없어져요 모르는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낫는 거는요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낫는다고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깍공을 깍공한다는 것 이 우주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내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깍공하고 있다 나보고 그런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냐면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하해 잊지마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댓글로 인 아멘